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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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포상 잘 갔다 오자 소빈이 알았지? 네 보상으로 가요 됐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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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라반을 열어야 하니까 가보자 네 일단 여기서 카라반 정박주에서 1시간 3분 걸리는 용문리 5507-3 출발해봅시다 출발 고고싱대 고고싱 도착을 했습니다 오 좋은데 아 여기도 가면 가자 아 더워?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가자 출발 화장실 갔다가 밖에 있을게 일단 이렇게 생긴 노지입니다 생각보다 바로 옆에 공장이 원래는 없었는데 공장도 생긴거 같고 여기 보면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바로 여기가 호성강이라고 하더라구요 호성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호성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일단 좀 차량들이 많이 왔다가 갈 것 같아가지고 살짝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이클레이브 수민아 네이클럽 이거 봐봐 세이비인데 세이비? 세이비클럽인데 수민아 세이클레이브 네 수민아 안녕 사탕 누구 주려고갖고갔어 수민이요 사탕 누구 주려고갖고갔어 수민이 형 이후만 먹으려고 수민이가 먹으려고 잠깐 수민이가 가보자 수빈이 있나 어색 수민아 안녕 이따 수민이 저녁 먹고 먹자 알았지? 그래? 아빠 스티커 만들었어 진짜? 응 양념 셰프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스티커 만들어놨어 책보고 있는 토끼 나는 사탕 수미가 한거야? 우와 셰프랑 수미는 가있고 마시멜로 같은데? 마시멜로? 몰라? 마시멜로? 몰라? 셰프야 이거 뭐야 이거? 셸리 누워줬어? 저기 삼촌이 줬어? 셰프야 고맙으면 했어 안 했어? 됐어요 다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이좋게 나눠보고 있다가 지금 하나씩 먹어도 되겠다 수미 샤바 세게 지원이 세게 내가 되겠어? 매트 깔려놓을것이야 끝 아 니 차가 더 나은거 같은데? 왜요? 근데 길이가 달아? 안.. 아 저..저..저..저..조금 좁아요 좁지? 네 딱 닫으면은 아 두 잔가랑? 네 한 잔이니까요 역시 3장 화면이랑 요거 샀어요 LA갈비 아 LA갈비? 근데 지금 냉동이잖아 근데 그 뭐지 보니까 금방 녹아? 네 꽂으면 금방 녹더라구요 아 이거 꽂았어 옛날에? 아니요 꽂은 걸 봤어요 소주 몇 병 사놨어? 소주 네 병 소주 네 병 혼자 다 먹으려고? 아니요 그냥 비싸서 그냥 있는 것만 샀어요 거기 혹시 형님 뭐 한 잔이나 더 드실 수 있으니깐 아니 안 돼 안 돼 오늘은 딱 규장이 소주 아는 한 병 반 소리가 안 나냐 소리가 선배 선배 너 수가 없어 너무 이란 nicht 잘 나왔어요 갔다가 먹을 노 consists. 유ị compassionate 해드람 노래노라 왜냐면... 너무 흔한 이름이야 놀아노라가 네 아니면 놀아노라 뭐 구인아 아니면 형이 그... 노씨니까 엘 놀아놓 patri 그렇게 뭔가 좀 해야지 한글로 놀아 놀아줘 menstruation 안 나와 안 나와 노라노라 검사하니까 안나와 노라노라 왜냐면 너무 흔한 이름이야 노라노라가 아니면 노라노라 뭐 브이나 아니면 형이 그 그 노씨니까 L노라노라 이런거 그렇게 뭔가 좀 해야지 한글로 노라노라죠?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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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거에요? 아이 열심히 내려봐 저거 아래 나와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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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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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이야기야 무서운 이야기라고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아이폰이냐 아이폰 늘러기 아닌데 우리가 보호성을 왔는데 보호성 돈을 지금 내가 사갖고 엄마 엄마 역수익이 나간다 아빠 엄마 역수익 어 안냐 타설은 막 왕꽃 뽑는데 그냥 사이트랑 그런거만 있는데 5만원 막 그래 5만원으로 오다 방금 전에 노지 봤어 아니 노지 봤어 뭐 뭔 담따 캠프기장 그게 8만원인가 9만원인가 그게 8만원 9만원인데 그게 개인 개인 샤워실이랑 개인 화장실 있는 Kid 시원해 이수민 고기 먹어? 지훈아 맛있어? 지훈아 맛있어? 채광무 해줘 삼촌 아니야? 지훈아가 알지aven지 채광무! 채광무! 또 맛있는 고기 토고기도 삼촌이 꺼줄꺼야 ろう?! 토고기 먹고싶어? 먹고싶어? 예 건배 어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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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그거 맛있겠네 응 맛있겠다 널 위해 준비했어 안 먹을 건데 으흐흐흐흐흐 오우 연기가 힘이 뭐하고 나네 오케이 오 익었어 익었어 오우 오우 잘 익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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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우 오우 아 약간... 약간 입맛이 다 다른께 참치는 좀 이렇게 맛있는데? 일단은 알이 알이 똑같은 분은 설치생님 똑같은 분은 네가 이긴데 어디 볼까요? 어디 볼까요? 여기요 춘춘춘 이겼다 다시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요 어디 볼까요? 여기요 여기? 그럼 삼촌이 여기 볼게 삼촌 왜 안해? 마지막으로 다시 어디 볼까요? 유튜브 광고들 이쪽 봐요 저 저 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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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볼까? 아직 자고있나 봤습니다 예전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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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뷰용 카메라는 수입을 액정돼가지고 액정돌아가는거 그리고 블로그용 카메라 따로있고 사진 작업용 따로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빠 양말.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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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